우리 일단은 장려자손이라고 부를게요 일단은 우리 장려자손을 보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에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곧장 가는 것보다는 되돌아가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뭔가를 할 때도 두 번 세 번 노력을 해야 된다던가 한 번에 실패를 겪고 다시 해야 된다던가 그게 공부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직업적으로도 지금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직업이 평생 가지는 않고 또 한 번의 직업이 바뀌거나 뭔가 자리가 바뀔 일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30대 중반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야망이 있는 여자여서 공부나 이런 걸로 있어서 놓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노력한 만큼 그만한 위치와 내가 조금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본인을 보면 한 가지 단점인 게 뭐냐면 가정을 꾸리고 산다면 개박살이 나야 되는 사람이래 그래서 결혼 같은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연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진짜 남자복이 진짜 지질이 없어요 구설과 시샘도 따라야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내 사주에 들어있는 살이 있기 때문에 남자복도 없고 직장 안에서도 내 칭찬을 남한테 뺏기거나 돌아가는 것도 내 사주에 들어있는 살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빌고 사시면 좋을 거 같아 그리고 지금 같이 넣으신 분의 궁합을 보자면 사실 궁합적으로도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게 많은 건지 이 사람에 대해서 100%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주변의 인물을 자꾸 숨기는 것 같아 내 속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아무리 총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인연은 그냥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정신건강에 이루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눈에 콩깍지 씌어서 만난 사이도 아니고 사실은 맞잖아요 이루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공허함 달래자고 만난 거지 내가 막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만난 거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잘해보겠다고 만났는데 솔직하지도 못하고 꽁이 있고 그리고 주변도 더러워 뭔가 인간관계가 더러워 보여 그래서 괜히 나이도 먹었고 이 사람도 나이가 있는데 괜히 만났다가 더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정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좋대 제 연애운이나 이런 게 네 맞아요 일단 내년에 자리 잡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혼은 하실 거잖아 근데 일단은 직업적으로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나쁜 직업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는 잡았다고 하는데 직업은 나중에 또 바뀐다 하더라도 내년에 자리 잡는다는 그 말은 인연으로 써도 자리를 잡는 것도 내년에 운기가 들어와 네 그래서 아닌 사람하고 빨리 정리를 해야 오래 생겨서 내년에 결혼을 하던 내년에 좋은 사람을 만나던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솔직히 본인을 보면 나쁜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인연이 들어오던 간에 뭐 전화로 보던 타로로 점을 본다 할지라도 이런 데 와서 대면해서 더 상세하게 점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있는 살을 좀 푸셔야 어떠한 사람하고 가정을 꾸린다 하더라도 평생 백필로 갈 수 있어 두 번을 세 번을 해도 박살나는 사람이요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 어떤 그런 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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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좋아서 했다 하더라도 처음엔 좋아도 끝이 있어 자꾸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너랑 서른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런 데 와서 보면 절대 서른 전에는 보내지 말라고 서른 하나는 넘어야지 좀 괜찮을 거다 근데 그게 서른 전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안 했겠죠 그쵸? 근데 말이 좋아야 서른 넘어서 하라고 하지만 서른이 넘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가정 지키기가 어려워 그만큼 남편의 자리가 더욱이 없어 아, 그래요? 네, 아시겠슈? 네네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치어분이랑 결혼이었거든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 없으세요? 그 생각은 제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생각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망이나 그런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데 끝대가 높아 어, 가득 차있는데 자존심도 졸라 쎄 네, 근데 행동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 제가 요즘에 조금 뭐라고 하지? 마음이 좀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지금 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거든요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동력이 지금 안 받쳐지니까 답답해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근데 진짜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내가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진 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오늘 전 보고 몸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따라주지 않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래도 어차피 본인은 돌아가야 되고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꼬린 지점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너무 조급하게만 빨리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마음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 가슴의 답답함도 이게 사그라질 거 같아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 너무 높아서 그래 네, 맞아요 무시받는 거 싫어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속을 긁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이도 찼고 나이가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20대 때는 그냥 콧대가 높아도 뭐가 될 거 같았어요, 제가 근데 30살부터 사실 조금 뭔가 기우는 느낌인 거예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게 너무 제가 못 견디겠는데 경락했지? 근데 그거를 그만큼 제가 자유개발을 하든 뭔가 뒷받침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힘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확 꺾였어요, 제가 2, 3년 안에 꺾... 근데 아니야, 괜찮아 올해 지나가고 내년에는 괜찮아 생일이 5월생이잖아요 5월달, 음력 5월달만 지나 봐봐 그러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오늘 전보고 가면서도 내가 했던 말을 곱씹어 결국에는 종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노력하면 다만 내 마음이 조급해서 내 행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난 것뿐이지 운이 안 따라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남편으로 복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에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 존나 많아 그럼 결국엔 뭐야 내가 내 커리어 싸서 내가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던 자리 잘 잡아서 내가 성공만 하면 돼 그거 바라보고 해 100세 인생 이래잖아요 이제 3분의 1 산 거예요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는 저는 사실 이제 회사를 아까 이제 한 번 바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화학과를 나왔고 품질 쪽, 품질 기획팀 이제 관리자 공부도 많이 했었겠네 네 관리자로 있다가 사회복지 쪽으로 바뀌었어요 직업이 오 직업이 바뀐 지 이제 한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것도 본인인 게 이제 사실 품질 쪽으로 더 안 돼 있고 근데 사회복지는 근데 안 맞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 이쪽으로 가려고 아예 이렇게 평생직업으로 제가 삼으려고 다시 원래 전에 하던 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전공 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제가 요즘에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회복지를 2년을 이제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그거는 안 맞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네 돈도 안 되고 솔직히 그 전에 거보단 돈도 안 되고 마음도 지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취업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여기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후자가 낫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왜냐면 제가 일로 틀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차라리 공부를 더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공부를 더 할 의향도 있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쪽에 공부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회복지도 어찌됐든 간에 고령화 시대에 이런 것도 해놓으면 괜찮기는 한데 제가 아까 이랬잖아요 직업이 한 번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이것도 직업이 바뀐 거기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자리 잡기는 조금은 어려운데 그럼 어떤 게 저는 맞을까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냥 명예만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쪽에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월급쟁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못 버틴다고 나오고 내가 어느 정도 빨리 일을 배워서 내가 사업체를 하던 뭔가 그렇게 하면 또 그건 괜찮아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직장 생활을 못 버티면 다시 월급 좀 더 주는 회사나 이런 데로 들어가던 근데 나는 다시 그 쪽도 괜찮고 아니면 이 두 개가 좋긴 해 화학 쪽도 나쁘진 않은데 사회복지 일을 한다면 사업 쪽으로 풀어먹어야 돼 음... 무슨 하신가요? 여기서 이제 가면서 생각 잘 해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무지기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쉴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 공부도 많이 했고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남들이 보면 대단하다 어? 그러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가진 거에 비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심만 좀 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그냥 뭘 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괜히 정말 가진 게 없어서 헛대만 내세우나? 아유 자존감이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네 네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돈과 명예를 둘 다 가져야지 만족스러운 사람이지 본인 성격에 어? 내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박봉 월급을 사는 것도 내 속 끌어서 못 살고 솔직히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잘 생각을 해봐 사업으로 풀어먹을지 아니면은 뭐 진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런지 회사로 들어가 원래 했던 회사로 들어가려니 이제 우선 공백의 시간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공백의 시간이 있고 나이가 좀 좀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될까봐 그것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을 때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 회사들이? 그리고 괜찮은 회사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간에 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옛날 같지도 않을까? 올해 내년만 고생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되고 내년에는 결실을 맺는 해고 아시겠죠? 생일달만 지나가면 마음을 어느정도 좀 털어내고 본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할런지 생일달만 곱게 잘 넘어가래 그리고 올해는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을 해도 결과가 안 좋거나 이래도 실망하지 말고 내년에는 무조건 자리 잡아 내년에요? 어 진짜 괜찮아요 내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상 보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 어? 본인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 남았어 아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다시 내가 선택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본인은 평생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요? 네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갖고 싶은 거 원해서 그래야지 내 발전에도 있어 제 발전은? 네 다 보셨어요? 아니 결혼은 결혼? 네 결혼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취업해서 돈 벌고 살풀이 좀 하러 와 남자친구 생기면 전 궁합도 다 보고 가야 돼요 어 당연하죠 근데 저번에 전화로 한번 봤더니 딴 데서 자꾸 나중에 남자가 생겨도 꼭 궁합을 보고서는 시작을 해라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살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 와도 날 만나면 가정이 깨져야 되고 인연이 깨져야 돼 끝까지 가지를 못해 저는 일부 종사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생기면 와서 살풀이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좀 풀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게 우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혼 언제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년에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어 내년이 진짜 좋아 내년에요? 당연하죠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요새 너무 지쳐서 근데 본인 말고도 요즘 힘든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사실 오늘도 제가 지금 막 밖에 있다가 급하게 연락 받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냐 안 되냐고 물으셨는데 진짜로 정말 내가 절실하면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기회 왔을 때 빨리 오자 와서 보자 싶은 마음으로 사실 그게 막 급하게 정리를 하고 왔어요 원래 잘하셨어 도저히 막 뭐 갈피를 못 잡겠으니까 좀 이런데라도 좀 의지를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저도 그쵸 마음의 위로도 받으면서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한데 오늘 다행히 나쁜 말 안 나왔으니까 희망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분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좀 와서 보니까 제가 끙끙 알았던 것보다 이제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이게 의지 아닌 의지인 거 같아요 기대 아닌 기대고 아니야 할 수 있어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말 듣고 위로의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가면서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다시 힘내요 힘을 내봐야 될 거 같아요 다음에 잘 돼서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